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베엑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지수 상황을 봤을 때 웃음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시름 덜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침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코스닥 보합에서도 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우리 증시가 강했는지, 또 시장에서 파란불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 체크포인트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주목한 키워드는 2차전지 급등입니다. 일단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시장이 사실 지수는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또 조단이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고 있고 사실 2차전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쪽은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2차전지가 올라가는데 과연 지금 정고점을 넘어간 종목도 있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사실 가장 많이 나와있던 건데 오늘 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2차전지 세일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다. 원래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이 좀 강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떤 배터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전기차는 많이 많을 텐데 그럼으로써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고요. 2023년도를 봤을 때 2차전지 수요량이 180기가와트인데 공급량이 143이니까요. 훨씬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더 나은 재건법이라고 해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2차전지를 만들 때요. 배터리 만들 때 부품이 지금은 50%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나중에는 75%까지 들어가야 어떤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2차전지 세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공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의 50% 이상을 자국산으로 쓴 전기차에 대해서 500라 추가 세액 공제가 되고 있고요. 29년부터는 이게 75%로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지어야 되는 거고 현재 미국 내에서 우리의 어떤 배터리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떤 투자하고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가되면 이 5년 뒤에는 미국 내에서의 국내 배터리 점유율이 거의 한 8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고 2025년까지는 공급 부정이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25년도에 453기가와트시를 거쳐서 1200기가와트시까지 어떤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빨간 막대고 파란 막대가 있는데 빨간 막대가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막대는 수요입니다. 그럼 지금 25년도를 넘어갈 때는 이 빨간 막대가 더 길죠. 빨간 막대가 더 길다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2022년도죠. 지금 22년, 23년, 24년까지 본다면 빨간 막대가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막대가 더 작다는 이야기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2차 전지가 오늘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25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더 가치를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점에서 상당 기간에 어떤 시장을 대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좀 조정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매수 관찰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또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기업들을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시세가 나오면서 LNF는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공시가 나오면서 바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에도 저희가 2차 전지주는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오늘은 다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약을 해보겠다 해주셨고요. 그 외에 갖고 있는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바닥에서 딱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후성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후성뿐만이 아니라 LNF라든가 나노신소지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후성 잘 가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워낙 대세인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의 배터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어제 최근에 2,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NKM인데 NKM을 보시면 지금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NKM이 지금 SK온 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통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해 주거든요.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하지 않고 있고요. 각형 배터리 하고 있다 보니까 NKM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게 되면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의 신규 건설 공장을 발표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조지아 공장의 바로 SK온의 각형 배터리가 탑재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주말 지나고 나서부터는 SK온의 어떤 밸류체인 기업들이 올라갈 텐데 NKM이 SK온의 밸류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앞서 봤던 우리 2차 종목들처럼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도 바닥에 있는 에너지 종목들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계속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못 오른 종목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또 오늘 시장이 많이 저점 대비, 코스닥은 거의 저점 대비 2%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또 양봉을 기원하면서 빨간 원피스를 입었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시원하게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라고 이벤트 오랜만에 열어드리겠습니다. 별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이벤트 제가 사비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공약절을 맞춰주세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어떤 종목이길래 그렇게 저가에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연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제가 돈을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 무엇일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유럽의 풍력 10배다. 여기는 인정해요. 정말로 에너지 관련 주 중에서도 너무나 못 간 풍력이죠. 못 갔는데 어떤 10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면 종목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정답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에너지 전쟁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태양강 관련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럽에서 이제 태양강과 풍력을 더욱더 좀 크게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건데 태양강은 오늘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풍력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풍력을 10배 키우려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조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유럽의 4개국이 풍력 발전 규모를 10배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풍력으로서 대체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조들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4개국이 풍력 규모 10배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2050년까지 해상풍력 규모를 10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여우로 맞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화석연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의해서 50년까지 해상풍력을 10배로 키우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10배로 키우게 되면요. 유럽에 2억 3천만 가구의 전략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유럽에 2억 3천만 가구의 전략을 공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30년 같은 경우에는 65기가와트시 그다음에 2050년도에는 150기가와트시 수준을 알 것 같은데 유럽이 지금 기후 중립 이후에 필요한 해상풍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이 4개의 국가가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국가가 해상풍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만약 이게 된다면 약 2만 개의 풍력발전용 터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타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2만 개의 타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건데 2만 개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1,500만 개에서 2만 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시장이 지금 사실 이게 아직까지 어떤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죽어 있는데 유럽의 4개의 국이 투자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풍력 종목을 우리가 좀 잡아준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는지 살짝 훑어보고 그러고선 이벤트를 걸 걸 그랬어요. 이렇게 쉬운 종목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정답이 나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종목이 맞는지 정말 이 종목이 이제는 갈 때가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요. CS 윈드였습니다. 무조건 1등 종목 사야겠죠. CS 윈드가 아시겠지만 글로벌 풍력 발전 타워 1등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양한 고객사까지 다양하게 시켜놓고 있고 그 다음에 베스타스 GE 위에도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1등이냐면요. 고객사도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개국 이상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문제라든가 어떤 유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어느인 쇼크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알겠지만 각종 원 부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 2분기부터는 조회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2분기부터 조회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터키 제2공장까지 증설이 완료가 돼서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베트남 공장도 베트남에 지금 1공장이 있는데 2공장까지 거의 증설이 구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은데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조회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방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시장의 성장과 해상운송비의 상승으로 포르투갈 법인까지 지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유럽의 해상풍력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CSB인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정말 많이 빠져 있죠. 사실 5만 5천 원대여도 주가는 바닥이라고 했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다만 1분기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여기서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6만 5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30%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살만한 거고 단지 가격이 싸서 살만한 것이 아니라 가격도 싼데 지금 유럽이 어떤 러시아와 어떤 에너지 싸움에 있어서 풍력 규모를 10배 키우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6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상황실에서 대체 에너지주들은 다 잘 가는데 왜 심대생 에너지에 풍력은 안 갈까 하면서 점검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으로 첫 번째 CS 윈드에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사실 옛날처럼 정답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아싸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빠르게 정답을 올려주신 거의 공동 1등으로 올려주셨거든요.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루즈님 그리고 맑은 하늘님께 저희가 발다방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증시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또 오랜만에 이벤트 하니까 지금 채팅방이 난리가 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두 번째 종목에도 이벤트 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지갑이 탈탈탈 털리는 날이에요. 두 번째 종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어떤 걸로 할까요? 조여야죠. 괜히 또 커피를 쏜다고 미리 말해서 좀 어렵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인가요? DDR5 요금을 또 반도체네요. DDR5가 워낙에 좋은데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좀 급락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주들은 지금 주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종목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높아서 좀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종목을 얘기할 거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이 DDR5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DDR4에서 5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 DDR5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품이라든가 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품사가 수요일 보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 패키지 기판들이 아주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DDR5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텔이 이 DDR5를 지원하는 이 사파이어 레퓨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엘더레이크를 공개하면서 DDR5 시대를 열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어떤 PC로만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DDR5 시대를 볼 수 없었죠. 이번에 나온 이 사파이어 레퓨저 같은 경우는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DDR5에 있어서 PC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남는 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서버로 들어가는 게 정말 돈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서버에 어떤 매출을 맞추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 DDR5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MD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DDR5를 내놓기로 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시장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도형 부품주가 수요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DDR5 도입으로 이제 어떤 그 부품 단가가 오르고요. 판매량까지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견딜 수밖에 없다. 이 DDR5의 어떤 그 전력관리 반도체라든가 온도 센서 그 다음에 RCT 같은 시스템 반도체가 대거 탑재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DDR5 같은 경우는 DDR5에 비해서 좀 단순했던 건데요. 이 DDR5가 되면서 그러니까 4에서 5 넘어가면서 설계 구조도 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어떤 부품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PMIC 온도 센서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보더라도요. 이 검은색 칩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4 같은 경우는 초록색 기판이 훨씬 큰 거고요. 그 기판에 지금 많은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이 수요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 이 단가가 약 20% 상승했거든요. 근데 지금 5으로 넘어올 때는요. 그 단가가 30% 이상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쪽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같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훨씬 수요일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뭐 해성DS라든가 뭐 심택, 대덕전자 이런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인재, 어떻게 보면 지금 이 DDR5 쪽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좀 투자를 해놓고서 인재 시작하는 그런 종목은 주가가 바닥이라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 관련주라고 하니까 이 역시도 너무나 쉬웠나 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쉬웠나요? 에휴, 많아요 정답자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카레 아니고 아비코 전자예요. 카레가 있나요? 아비코 카레 모르세요? 저는 몰라요. 아,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가 TLB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좀 작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이 DDR5 쪽이 아니었는데 이쪽에 작년에 이제 150억 투자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DDR5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저항기나 인덕터 같은 수동 소자 생성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간 한 300억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 300억 중에서 한 150억 정도가 지금 패키징 기판 쪽 들어갔다. 자회사가 있고요. 자회사 아비코 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비코 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회사 아비코 테크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아비코 테크가 이 MLB하고 패키징 기판 제조 자회사를 제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155억을 출자했는데 바로 이 패키징 기판으로 사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패키징 기판 종목이 아니었습니다만 자회사가 패키징 기판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패키징 기판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증평에 신공장 증축을 하게 되면서 이 계획까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DJI 관련 부품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판 종목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비코 전자는 인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판 종목도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한번 쭉 빠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에서 출발했던 그 가열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좀 높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매수화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매수관점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 빠졌을 때 오히려 이런 거 주축해두시면 아마 수익이 나는데 시간적으로는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만 6천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만 2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장에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아비코 전자를 다시 눈여겨보겠습니다. 목표주가 1만 6천 원, 손절가 1만 2천 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나왔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판단은 여러분들의 책임에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쉬운 종목이라 마침 또 쉬운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는 당첨자 언덕의 앤님과 박필님께서 거의 동시에 글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교환권 받기 위해서는 증시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모르신다면 못 들어오십니다. 아시죠? 1, 4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네, 말하셨네요. 그럼 그 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은요? 네, 오늘 9시 반에 무료방송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2차전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드려볼 거고요. 2차전 2배에도 지금 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까지 좀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9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 하면 최연덕이죠. 예전에 최연덕 매니저님이 에너지 관련주 소개해드린 다음에 에너지바를 저희가 또 이벤트로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궁금하시다면 무료방송으로 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